저는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는 장미승입니다. 제가 19살 때 설악산을 갔어요. 어마어마한 흰 기둥을 보게 됩니다. 언젠가는 거기에 한번 가야지 그 후로 빙벽에 달라붙여 있을 때 미동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빙벽 안으로 굉장히 미세한 물의 흐름이 있는 것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동시에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을 같이 받았어요. 입석부근은 암벽의 거친 것들을 관객이 음향과 영상의 경험을 통해서 굳은 살이 눈과 위로 베길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. 정재르 음악감독이 자기의 근본은 락이고 자기의 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입석부근이다. 이 음악의 정수를 느끼시려면 풀볼륨으로 들으시면 됩니다. 워치앤7에서 만나요.